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엠이시다. 이병욱입니다. 네, 드디어 회전중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전중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회전중심 배우기 1단계 스몰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전중심은 골반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골반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왼쪽 골반이니까 왼쪽 다리 위에서 힘을 쓸 때가 가장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백스윙을 우리가 보통 오른쪽에서 가는데 왼쪽 다리로 와서 골반을 회전시킨다는 건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동작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골반을 쓰는 이 거리는요. 일반 골퍼들이 따라하기에는 다소 멉니다. 제가 첫 번째 회전중심의 계율을 설명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왼쪽 다리에 힘이 없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얼마든지 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내포가 돼 있냐면요. 왼쪽 골반이 왼다리가 떨어져 있는데 힘을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가 디뎌어주는 지면 발력을 얼마나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골반 회전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면 이쪽으로 갔을 때가 힘을 가장 크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못 가면 못 가면 못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1단계 스몰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백스윙을 가면 거의 체중의 90%가 오른쪽에 쏠려 있습니다. 옥스윙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치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서 골반을 돌리기에는 이 스몰스윙 자체가 이미 도약거리가 짧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쫙 돌아가는 빅스윙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내리기도 힘들어요. 쭉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백스윙에서 워낙 많이 벌어놓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최대한 가서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게 뭐예요? 스몰스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골반은 왼쪽 다리 위에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윙을 하는 성격이 스몰스윙이면 굉장히 작은 스몰스윙이죠? 이쪽에서 도셔도 돼요. 쫙 왼 다리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오른 다리 위에서 오른 다리 아예 위가 아니라 오른 다리에서 약간 이동한 상태에서 돌려도 골반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단 거리를 극대화시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스몰스윙이니까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스몰스윙은 공을 갖다가 7번 아예인데요.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골반 회전도 왼쪽까지 다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런 약간 엉덩이 빠지는 느낌이 있죠. 빠지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발 안쪽이고 스몰스윙 스몰스윙이면 어깨가 90도 미만으로 들어간 걸 말하죠. 이 상태에서 바로 돌렸어요. 바로 돌렸습니다. 제가 진짜 바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165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165 그러면 여기에서 제 골반 위치를 보게 되면 약간 지금 흐리긴 한데요. 자 보면 제 체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면 거의 오른발 쪽에 와 있죠. 오른발 쪽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봐 아직 왼쪽 다리는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오른발 다리도 다 디뎌져 있고 엉덩이는 벌써 돌기 시작했어요. 왼쪽 다리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왼쪽 다리가 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른 다리의 중심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바로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다 넘어가요. 치고 나서 보통 일반적인 큰 스윙은 왼쪽 다리로 제가 빅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신에 그때는 빅스윙이면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공을 오른쪽에다 두면 너무 일찍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쪽으로 더 놓고요. 그 다음에 빅스윙하고 제가 골반을 좀 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스윙은 아주 크게 한 건 아닌데 이번에 골반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98, 199정도 날아갔습니다. 골반으로 골반이 엄청 무서워요. 갔더니 자 여기서 확연하게 보이죠. 이거는 지금 빅스윙이에요. 빅스윙 그러면 백스윙까지는 또 갔죠. 그런데 아까 스몰스윙은 여기서부터 회전이 됐는데 발 보세요. 가고 때려지죠. 다시 자 갑니다. 여기서 빅스윙은 왼발로 다 갔죠. 가고 때려지죠. 자 다시 왜냐하면 골반이 여러분들께 꼭 빅스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고 때려지죠. 이게 이제 빅스윙 그 다음에 스몰스윙은 바로 때려지죠. 자 보세요. 여기서 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가기 전에 때려지고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왼쪽으로 쭉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스몰스윙은 스몰스윙 대로 왼 골반을 당길 때 빅스윙은 쫙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완전히 왼쪽 다리 넘어간 상태에서 빅 돌리면서 치는 거고 스몰스윙은 어찌 됐건 옥스윙은 오른쪽에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돌려도 타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스몰스윙 자 여기서 다시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오른쪽에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가고 바로 돌리는 바로 돌립니다. 그렇다고 뭐 서두르실 이유는 없어요. 단 조건은 스몰스윙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한 기대도 스몰스윙이라고 합니다. 스윙을 굉장히 작게 들어갔죠. 작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한 세게 친 거하고 30m 빅스윙하고 30m까지 한 클럽의 차이가 나죠. 그럼 제가 드라이버로 쳐보게 되면 드라이버도 드라이버는 약간 가운데 쪽이겠죠.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 그리고 스몰 조금만 들고 골반 바로 돌렸어요. 바로 바로 돌렸더니 지금 한 220m 정도가 나가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빅스윙으로 가면 빅스윙으로 가고 이제 왼쪽 발 다 와서 치겠죠. 우측으로 많이 밀었죠. 많이 당겨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 247정도 날아갔네요. 빅스윙이나 미들스윙이나 그렇게 스윙 힘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건 정타에서 10m, 15m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샌드웨지로 작은 거 할 때는 너무 좋은 거죠. 스몰스윙하고 왜 바로 골반을 돌리니까 스몰은 그냥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역할이 뭐라고 했죠. 골반은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어주는 예인선이다. 무언가를 끌고 가주는 타겟 쪽으로 수평으로 돌려주는 예인선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회전 중심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 중심 스윙하는 법을 초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사이드 블로우라든지 옥스윙을 생각을 할 때 백스윙을 예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접어 접어 그러는 것을 드렸잖아요. 접어로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을 젖혀 그러는데 젖혀 접어와 접어와 같은 의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접는 거예요. 팔이 펴 있는 걸 이렇게 접는 거지 절대 이렇게 접는 게 아니에요. 접어 하면 또 이렇게 접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팔이 접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좁혀지는 것 같지만 좁혀진 것과 동시에 채도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팔이 펴 있는 걸 붙은 상태에서 쭉 약간 접히죠. 니은자로 접는 거 엘자로 접는 거 만약에 헷갈리면 저처로 가세요. 저처 절대로 팔이 이렇게 접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스몰스윙 바로 저처 또는 접어 바로 골반을 돌리는 거죠. 바로 골반을 돌리는 거예요. 저처 접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반이 돌 때 그들도 일을 하죠. 예를 들면 골반만 돌리면 손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몰스윙 나는 스윙 반경이 작다는 분들은 왼쪽으로 가서 치려고 하면 공위치가 완전히 다른 위치 에요. 저희는 옥스윙 체중 오른쪽에 쏠려 있죠. 쏠려 있는 상태에서 접어 그리고 골반 바로 돌려 에요. 접어 돌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접어 돌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여기서 접어 스윙 거의 하지 않았죠. 여기서 바로 이게 아니라 접어 돌려 하면 완전히 왼발에 지면발이 살짝 들어가서 완전히 이쪽에 와 있지는 않아요. 작은 스윙으로 아무리 골반을 돌린다 하더라도 골반을 찍어 놓고 돌리는 게 아니라 골반의 역할이 약간은 줄어들지만 타이밍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정확한 타이밍을 찾는 데는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 회전 회전 중심에 대한 연습을 하실 거면 접어 골반을 작은 스윙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여기서 접어 돌려 접어 돌려 그러면 그 면은 그대로 스퀘어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접어 돌려 돌려 골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골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디테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의 몸이 제가 그랬잖아요. 신이 주신 능력이 있다고 신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윙을 작게 들고 골반을 바로 돌리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스윙을 작게 들면 작게 들고 이렇게 가서 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위아래가 엇박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여길 작게 드세요. 하면 골반 턴도 빨라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팔이 안 뻗어지시는 분들 이쪽을 와이드하게 하면 이쪽도 와이드하게 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은 좌우도 대칭을 만들려고 하고 상하도 대칭을 만들려고 하는 타이밍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작은 스윙을 하게 되면 느긋하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쪽에서 돌리는 그러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오늘 스몰스윙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백스윙을 할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접어 아니면 젖어 그걸 하셔야 돼요. 젖어 돌려 또는 접어 돌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구호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저처라고 하는데 접어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접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접어 또는 젖어 돌려 이거에 대한 미들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약간 체중 이동의 소요가 하나 더 있으니까 뭐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반복 반복 반복해서 빅스윙까지 가게 되면 회전 중심이 얼마나 핵 폭풍을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미들 스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오기로 철육대 구독 구독 한글자막 by 한효정